원래 오늘 초고인 것 같죠? 간장님 얼굴 절 봐 얼굴 절 봐 완전히 상대야 돼 얘는 좀 나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바꿔봐 오케이 안 돼 너무 어떻게 쓰지 마세요? 쓰지, 쓰지 그냥 완전히 힘들어 눈만 쩔다 응 그래, 눈만 쩔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범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훈 선수와 정영식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와 단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인정하다 진짜 한참 정도 해야지. 한참 정도 풀려요. 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아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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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좀 이용심이 나갔어요. 음? 좀 알아주네요. 얘는 일참이. 아아. 정말 충전이 안 돼. ,, 자, 내 Idea. 너무 잘 빠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되게 잘 빠진 것 같아. 너무 잘 빠진 것 같아. っていう Ew p5ραji. 되게 잘 빠져.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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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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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 팀 몰라요. 열심히 일일이 갈라고 할파드 반입니다. 사장님이 다행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행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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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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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두 손 중에 박수를 크게 한 번 부르십시오. 자 정룡 선수. 정님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잠깐만 잘 해주시고. 이거는 전혀 예정이었던 건데요. 우리 김택수 전국이사님의 라켓이 피해나신 분들 박수.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3점 내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 우리 박규현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 이쪽 팀한테 김택수 전국이사님의 라켓 10개 선물. 정혜웅 씨 선수가 이기면 이쪽 선수들한테 우리 전국이사님의 라켓 선물. 이해하셨죠? 딱 3점 내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없던 내용인데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우리팀 화이팅 시작.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이쪽 투여. 화이팅. 화이팅. 인기 훨씬 좋은데. 자 우리 정식 대회 박규현에 맡기게 됩니다. 정영식. 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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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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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 해보십시오? 1대 1? 1대 1? 2대 1? 박규현 에잇디 장사님 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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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식 박규현 박규현 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제 제가 드러납니다 이제 썩는 보지고 너무 빨라요 청유식 청유식 박규현 박규현 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 그대로 계시고 아 그대로 있어요 아 그대로 있어요 자 요거는 전혀 없던 내용인데 개막시 전에 일단은 좀 소란을 피워서 사과드리고 형님 음악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박규현 팀이 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일어서 선지도 마세요 자리에서 우리 박규현을 좋아하는 만큼 춤을 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깔끔하게 주는 거에요 자 감독님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 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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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정영규 씨한테 기회를 들고 있으면 정영규 씨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음악 정영규 씨 일어난 음악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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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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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